한번 시작할게 매우 큰 확장 관계 시설로 이루어진 농지에서의 과학 성취가 되었다. 즉 농지가 커졌다는 거지 부분에서 중앙아시아의 20세기 동안의 소련 기간 동안의 그래서 소련에 속해 있던 중앙아시아 여기 투르크메니스탄이라고 나와있거든 이 나라에 있던 관계 시설 이 소재야 예시가 아니라 소재 전체적으로 관계 시설이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자 이 이름이 카라쿰 운하 카라쿰 운하 어떤 카라쿰 운하냐 물을 끌어온 어디로부터? 아무다리아 서쪽으로부터 사우든 남쪽 투르크메니스탄을 가로질러 가 완성되었다 86년에 30년 이상의 건설 이후 1950년대부터 거의 짓기 시작한 거겠지? 이 운하는 진하지 않는다 아니지? 부정이 두 개 붙었으니까 뭐뭐 식이나 된다가 낫겠다 1400킬로미터 길이 식이나 된다 그리고 물은 그 운하가 나르는 물은 가능하게 해주었다 작물들이 키워지도록 수동으로 썼어 자동사로 사용된 거 같아 그로우가 7천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땅에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너무 건조했을 법한 농사를 하기에는 그렇지 않았더라면 가정법으로 쓰인 거야 가정법 과거겠지? 가정법 과거 즉 관계시설이 없었더라면 건조한 지역이었을 뻔했던 그래서 가정법 과거로 써있고 지금까지 있나봐 그지?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즈를 쓰고 있어 그래서 현재에 대한 가정이라서 가정법 과거 만약에 이거를 if절로 고쳐 쓴다면 if it will not fall로 쓰면 되겠지 will not fall 더 크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장점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단점에 해당되는 거야 즉 주제는 이 운하의 장점과 단점 하지만 슬프게도 투르크메니스탄의 이 관계 시스템은 나쁘게 디자인되었고 비효율적이다 초래하면서 분사고문 코우징으로 쓸 수 있겠지 큰 지역의 농경지를 유발해 농경지가 이거는 전체사 뒤에 오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보고 이거를 의미상적으로 보는 게 해석상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큰 농경지가 문제에 직면하게 만들면서 어떤 문제 두 가지 문제가 나와 있어 염류화 그리고 침수 바닷물의 정수가 잘 안 된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관계 시설에서 나온 관계 운하에서 나온 물의 손실도 엄청나다 컨시더러블은 엄청나다 컨시더릿은 사려깊은 대부분이 라인드 하면 길이 만들어지다 이런 거거든 길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의역으로 벽이 처져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흙으로만 돼 있으니까 물이 스며들어갔겠지 그래서 물이 스며들어갔다 그리고 증발율 건조지역에서의 건조기후에서의 증발율도 높았다 그래서 5번, 6번, 7번은 다 연결된 거야 연결을 잘 기억해 주고 결과적으로 3분의 1 이상의 물 단수 취급하는 거 보이지 뒤에 오는 명사에 실지 아무다리아에서 끓어와진 물이 결코 도달하지 못했다 그 농토에는 3분의 2만 겨우 이렇게 관계가 됐던 거지 그래서 소재는 이 운하 두르크메니스탄의 운하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쓸 수 없던 땅을 쓰게 된 거겠지 그리고 이제 문제점은 문제점은 따로따로 이건 좀 종류가 많으니깐 따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 색깔은 같은 색깔로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따로따로 그래서 주제를 그렇게 정하면 되고 4번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어떤 느낌?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 응답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 wait for something 이니깐 초조해하며 조바심 내며 하루의 시작에 직면된 상태에서 그 페이스는 좀 전에 본 것처럼 타동사이기 때문에 능동으로 어디 갔지? 페이싱 아까 있었는데 응 능동으로 목적을 취하지만 수동은 당연히 바로 목적을 못 오고 with가 필요한데 해석은 똑같아 능동수동 해석이 똑같은 게 특징이야 직면했을 때 직역하면 직면 될 때가 되겠지 넘쳐나는 메일함 여러 개의 보이스메일 메시지 그리고 여러 개의 다음 스텝들 지난 미팅에서 나온 다음 스텝이라면 이제 조치가 되겠지 어떤 아젠다에서 나온 문제 해결 이런 것에 직면 되었을 때 It's tempting to라는 표현을 외워야 돼 뭐뭐 하는 것이 매력적이다 라고 직역이 돼 그 다음에 이걸 바꿀 때는 사람 주어 나오고 be tempted로 바꿀 수 있어 그리고 뒤에 투브 종사 쓰는 것도 똑같아 그럼 이건 직역하면 어떤 사람은 뭐뭐 하고자 유혹 받는다 이쯤 되겠지 뜻은 똑같아 매력적이다 여기 해석에는 쏠깃하다 라고 여기 돼 있어 가판을 치우는 것이 주변을 정돈하는 것이 이런 의혹 할 수 있겠지 너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너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때 이 최신 상태라 하면 여기서 clear the deck이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할 때 가죠 집중하는 것이 더 쉬울 거다 라고 너는 너 자신에게 말한다 이걸 단서를 한 건 뭐냐면 이게 진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장에 진실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해 이런 접근의 문제는 대체 생략도 있고 그것이 의미한다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 너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 clear the deck 이것이 의미한다는 것이다 쓰는 것을 뭐를 하루에 가장 좋은 부분을 어디다 쓰는 것 spend a on b 명사일 때는 그냥 on b 이렇게 써주고 동명사 엄밀히 따지면 현지 분사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동명사라고 많이 가르치니까 어쨌든 ing ing일 때는 전체에서 없이 쓰고 쓴다는 것이다 그날의 최고의 부분을 다른 사람들의 우선순위에 맞춰서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 바이더 타임 뭐뭐 할 때쯤 너가 자리에 앉을 때쯤 너의 뭐라 그럴까 정착하다 어디 어디에 정착하다가 직역이니까 그냥 직역해도 괜찮을 것 같아 너 자신의 일에 정착할 때쯤 의역하면 너의 일을 시작할 때쯤 그것은 이거 빈칭주로 보면 될 것 같아 어떤 날의 일부분이니까 정옷 미드앱투는 오후가 좀 지난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리고 그때 형용사절로 봐도 될 것 같아 너의 에너지는 내려가 있고 너의 뇌는 주호동사 주호동사 느린 상태일 것이다 이런 내일은 더 나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너는 너 자신에게 말한다 하지만 연결어 내일은 가지고 온다 또 다른 이메일 더미 폰 메시지 해야 할 일들을 만약 너가 carry on 계속해 나가다 라는 자동사로 보면 되고 이처럼 계속해 나간다면 너는 쓸 것이다 대부분의 너의 시간을 반응하면서 이게 이제 보통 다시 얘기하지만 동명사 수거집으로 나오는데 생각에는 분사고문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외우기도 편해 뭐뭐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 이렇게 계속할 수 있거든 응답하면서 너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응답하다 할 때 to 전치사야 그래서 동명사 쓰고 있는 거 잘 기억해 주고 뭐뭐의 응답하다 이건 동명사도 아니네 그냥 현재분사다 다가오는 요구사항에 응답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거다 그리고 얘랑 얘랑 병렬이겠지 또 응답하느라 질문을 어떤 질문 다른 사람들에 의해 짜여진 그리고 너는 결코 만들지 못할 거다 아무것도 진정으로 같이 있는 anything 이라서 형용사가 뒤에서 소식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아까 전에 4번에다 했잖아 그래서 중요한 거는 framed by other people 이게 문제라는 거야 내 소중한 시간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 이게 문제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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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